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기술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낸드플래시 시장의 이야기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었던 셀간의 간섭현상과 전자의 누설을 막는 CTF 그리고 평면구조에서의 집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3D구조의 설계 등을 통해 낸드플래시 시장은 계속의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고 96단까지 쌓아올린 SK하이닉스의 4D 낸드플래시 기술에 대해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눠봤었죠 기술이 매력적인 또 한가지 부분은 이렇게 한계들을 극복하고 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욱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 앞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눈 CTF 구조죠 이제 이 원기둥 모양의 CTF 메모리 셀을 낸드플래시에 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낸드 구성을 위한 각각의 레이어를 적층하고 메모리 셀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채널 홀을 뚫러 과정을 통해 현 세대의 3D 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구조 속에 적층수를 늘려가면 낸드플래시의 용량은 계속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 층수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아보자면 지름대 높이 비율이 계속해 커지면서 불안정한 구조가 형성되고 이 구조가 자리하게 될 채널 홀 역시 더 깊이 파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각 장비에서 나온 플라즈마가 도달하는 양은 하단부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더 깊게 파기 위해 깎아내야 하는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하단부와 상단부의 괴리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곧 메모리 셀의 작동 신뢰도와 직결이 되겠죠 반대로 계속해 적층을 이어가야 하는 이 낸드플래시 업계는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공정 난이도 앞에 다시 잠시 주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128단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한 장면과 만나게 됩니다 디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칭화유니그룹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대표하는 양치 메모리는 2018년 상반기 당시 아직 32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요 중국 반도체 굴기와 미중 무역전쟁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기술 주도권이라면 바로 이 128단은 낸드플래시 시장의 기술 주도권과 병치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YMTC의 말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과연 어떤 기업이 이 128단을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업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무수한 역학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낸드플래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단 몇 문장으로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네 가지 그림은 바로 이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낸드플래시 업계의 방향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죠 더 많은 센을 집적하기 위해 층수를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더 깊게 채널홀을 파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주변 회로부를 아래로 정리하는 것 세 번째는 층수가 늘어난다고 두께도 비려해서 계속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얇고 균일한 구조를 완성하는 것 마지막은 기존에도 계속해 쓰여오던 기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멀티 스태킹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 네 가지 방향성과 관련한 요구 조건들을 달성하고 마침내 128단을 구현한 낸드플래시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128단 4D 낸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앞서 정리해본 이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더 많은 세를 집착하기 위해 층수를 늘려야 하고 주변 회로부를 아래로 정리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혹시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고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POC로 완성한 SK하이닉스의 96단 4D 낸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32단이 추가로 적칭되어 세계 최초 128단 4D 낸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죠 남은 한 장의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 레이어의 두께를 더 얇게 만들어야 하는 선결과제와 관련해 등장하는 기술이 바로 수직 식각인데요 그림과 같이 에칭과 트림이 반복되며 더 얇고 균일한 낸드 구조가 완성되게 되고 이렇게 정교한 식각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여기에 등장할 기술이 원자층 방막 공정이죠 이 원자층 방막 공정을 통해 원자 단위의 아주 얇고 정교한 방막이 형성되고 이는 단지 얇을 뿐만 아니라 높은 균일도를 함께 보장합니다 32단을 추가로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기술적 차이들이 모여 기술, 비용, 생산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여러 가지 충분 조건들을 달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어야겠죠 앞선 이야기들이 오직 하이닉스만 사용하는 독점적인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밀폐된 랩실 속 연구원들이 수백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얻은 노하우들이 하나하나씩 쌓여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기술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초 128단이라는 문장 속에는 사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초라는 말보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의 랜드 플래시 업계의 화두는 그 무엇보다 비용과 가격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발한 96단 4D 랜드 공정을 활용해 128단을 달성한 이번 개발 전략은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플랫폼을 고스란히 활용해 생산 효율을 계속해 높여가는 비용과 가격의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완성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되겠는데요 공정전환 투자 비용이 이전 세대에 비해 60% 절감되었다는 점 그리고 32단을 적칭하는 공정이 추가되었지만 오히려 전체 공정수는 5% 줄었다는 점은 SK 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시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 시장 그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식의 안타까운 결론을 맺기도 하지만 현재의 반도체 업계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우리의 앞선 기술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128단 개발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128단 랜드 플래시 개발의 의미에 대해 담과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술이야말로 시장의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힘, 기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안심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